안녕하세요 전남관광객입니다. 제가 보무처럼 신경쓰는 현영입니다. 오늘 밤에 보면 바로 공유 메시지 신제품 알고뇽 브라키오 최초 파란 것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는 카스터, 레드 카스터, 그린 카스터, 블루도 있고요. 딜러포, 파키리노, 옵태모도 있어요. 캐시그리프트 있네. 스테보랑, 플래시오, 파키케, 브라키오도 있고요. 알고뇽 티라노도 있고요. 알고뇽 트리케라도 있어요. 어 이거는 신제품 알고뇽 브라키오. 알고뇽 브라키오는요. 온순하게 브라키오 깨어난다. 우와 까올부라고 소리가 난다고 하네요. 사운드 기능이 있고요. 녹음 기능도 있고. 음악과 함께 60초 동안 아래로 감싸면 아래에서 브라키오 깨어난대요. 우와 신기하다. 자 알을 깨워서 공용소기 내고요. 말도 따라하게 할 수 있고요. 우와 알을 다시 결합해서 갖고 올 수 있대요. 2017년도 12월 남은 완전 신제품이네요. 우와 여기 엄청나게 많네요. 이곳 어딜까요? 봐라 봐라. 롯데마트 영통점이에요. 필요하신 분 이곳에 오셔서 구경하시고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빠이빠이.